아직 입질에 대한 감을 못 잡혔어. 저도요.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. 아, 쟤 봐. 역시. 야. 오늘 제인이 한 번 엄청나다. 어신이야, 어신, 어신. 용왕님 딸이오다. 용왕님 딸이야, 용왕님 딸, 쟤. 아유, 무거워라. 감으면 되지, 그거를. 저쪽에 잘 잡히나 봐요, 이쪽 말고. 그러니까. 얘 되게 크다. 오늘은 좀 가져갈 수 있겠어요? 오늘은 엄마, 아빠한테 과자매를 먹을 수 있겠는데, 엄마, 아빠가 진짜 좋아해요. 여기 아이스박스 없잖아요. 스트로폼 사려면 경찰서에서 신고해야 되는데. 아, 진짜요? 여기 이제 많이 못 갖고 가니까 몇 개 갖고 간다고 스트로폼 사면서 말에 당 얼마씩 해가지고 신고해야 돼. 그지, 정진아? 맞아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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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는 되게 더 심했잖아. 너 대학교 다닐 때 여기서는. 저 때는 스티로폼 박스도 안 줬어요. 지금 약간 뻥치고 있는 것 같은데, 지금. 아, 진짜라니까. 진짜로? 선생님 이거, 이거 집에 가져가려면 스티로폼 박스 사서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? 어, 신고하면 걸리죠. 아, 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